요즘 난 어때 난 요즘 너 땜에 하루 종일 잔도 못 자고 있어 내가 몇 번째 얘기를 건네도 만나서 이러지 않은 걸 I say 24 yeah 24 내 곁을 고싶지 데리고 다니고 싶어 난 그냥 내 편이니 사무실은 널 괴롭히고 일상은 너무 지침 후식이 필요해 보여 주말이 공원 대신 우리 집으로 come ay girl 이런 말은 내게 마치 playboy 처럼 복귀겠지만 새벽에 네가 고민이 생겨서 내게 마련한 거라면 everyday everywhere 옆에 있어 yes I'm married girl you don't worry 그 정말로 이건 우리 아련의 편지 나는 네 행동 하나에 반응하고 어떻게든지 너를 잡을라고 아무 순간 멀리 너는 다른하고 너는 다른하고 나는 따라가고 이런 반복에 나는 지쳐가 아님 미쳐가 나도 찔러가 사람들이 내가 진짜 미쳤다고 맞아 나는 네게 완전히 미쳤다고 I'm about nothing 난 요즘 너 땜에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있어요 내가 몇 번째로 얘기를 건네도 넌 너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내게 있는 거야 관심이 근데 넌 모를 자자한 심이 허락할 만큼만 연락을 냈었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어 나는 이미 내게 빠져버린 것 같아 내게 내게 말려버린 것 같아 내게 내게 잡혀버린 것 같아 모든 게 내게 잠겨버린 것 같아 다 사이가고 파이 나의 애폰 스피드 대체 너는 나를 애써 스피드 야 다른 애들인 보잖아 쟤는 왜 저래 I said she's dangerous 빠진다는 위험해서 못 비워내서 못 지워내서 매일 이렇게도 너를 기억해 어이없게도 못 미련해 Cause I can give up damn 아니 행동 하나에 반응하고 어떻게든지 너를 잡을라고 아무 순간 멀리 너는 다른하고 너는 다른하고 나는 따라가고 이런 반복에 나는 지쳐가 아님 미쳐가 나도 찔러가 사람들이 내가 진짜 미쳤다고 맞아 나는 내게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아 요즘 넌 어때? 난 요즘 너 땜에 하루 중이상 더 못 자고 있어 내가 몇 번지 얘기를 건네도 넌 더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요즘 넌 어때? 난 요즘 너 땜에 하루 중이상 더 못 자고 있어 내가 몇 번지 얘기를 건네도 넌 더 잘 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몇 번지 얘기를 건네도 넌 더 잘 되지 않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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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더 잘 되지 않을 것 같아